전 세계 77개국, 290여 명의 화학 영재들이 참여한 국제화학올림피드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열린 제45회 국제화학올림피드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중국, 대만과 함께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드는 지난 1968년 체코에서 첫 대회가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출전한 이래 통상 6번째 종합 1위에 올랐고 2011년부터 3회 연속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